이강인 선수는 아시안컵 기간 중 선배들에게 되들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처음에 알려진 대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잘못된 태도이며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배워야 할 23살의 이강인입니다. 또한 32살의 손흥민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국보아도 같은 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감히 그를 건드린 이강인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주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축구 감독으로서 무능하며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았던 클린스만을 기용한 대한축구협회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인은 문제의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정말 가관이 아니었죠. 경기 내내 감독으로서 제대로 된 전술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경기 당시 남의 축구 관전하듯이 하거나 우리나라 축구가 저도 웃고 있었던 감독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또 하나의 의심을 받고 있죠. 내부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팀내 갈등을 거의 찌라시급의 연예인 가십을 다루기로 유명한 영국 일간지 더썬에 흘렸다고 의심받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영국 일간지를 통해 제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형편없는 가십 일간지 더썬을 통해 보도되자 기자들이 대한축구협회에 사실 여부를 물었는데 이런 팀내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은 일단 그 진위를 파악하겠다고 한 다음에 진상조사를 한 후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정상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대한축구협회 측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신속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심지어는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그 보도 내용이 맞다고 바로 긍정을 했고 그 이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팀 내 갈등을 중개하듯이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마저 클린스만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팀 내 갈등을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손흥민과 이강인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클린스만을 기용한 대한축구협회 측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축구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운동선수 사이에서는 매스컴의 보도만 안 되었지 숱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에 있던 이강인이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가서 주장 손흥민을 만나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동시에 선배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주말 리그를 마친 뒤 19일쯤 이강인이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간 것 같은데요. 손흥민도 런던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겠다는 이강인의 뜻을 일단 수용해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이강인은 21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렇게 2차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에서 참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도 23살 어린 티를 벗지 못하네요. 흥민이 형에게만 간절한 대회가 아니었죠. 모든 국민들에게 소중한 대회고요. 또한 모든 선수들에게 간절한 대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 전날 탁구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부쇼 방송에서 성남FC에서 뛰고 있는 김영광 선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탁구를 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식사 후 소화도 시키고 얘기도 하고 내기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며 하지만 감독이 밥은 다 같이 먹고 일어나라 등 작은 규율만 정해줬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감독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산만하거나 소리가 들리면 선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자 어쨌든 탁구는 죄가 아닌데 주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당한 제지를 했는데 이에 대해 까마득한 후배가 하극상을 한 것이 문제이며 더 문제는 의식인데요. 이 2차 사과문에서도 대회에 대한 간절함이 주장만큼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정도라는 것은 진짜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회에 대한 간절함이 주장만 있어야 하나요? 한 팀이라면 경기 하나하나에 모두 그리고 모든 팀원이 다 간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공개적인 글을 쓸 때 주위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부분이 수정 없이 그대로 나온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계속 사과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1차 사과와 뭐가 다를까요? 지난 2월 14일 이강인이 SNS에 쓴 1차 사과문에서는 팬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대표팀 선배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형들의 말을 잘 따르겠다.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사람,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만 적었죠. 또한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는 이강인이 손흥민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이강인이 조만간 SNS 등으로 직접 나서 사건 경위 등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SNS 글, 입장문 모두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글로만 공개 사과한 게 아니라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 전화로 다른 선배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이강인은 최근 극도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사태 초기만 해도 진상을 밝히는 등 정면 대응도 검토했지만 팬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어졌고 자신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의 차가운 반응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자신을 비방하는 글로 도배됐고 1차 사과문을 지운 데 대한 비난도 더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그가 소속되어 있는 파리 생제르맨 구단이 이강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생제르맨 구단의 아시아 마케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위기감에 이강인이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손흥민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했는데요. 이강인의 사과문이 올라온 다음 손흥민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며 글의 시작을 알린 손흥민은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지만 선배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팀을 위해서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팀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저는 다른 말은 다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좀처럼 쉽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감싸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감동이네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정석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진짜 대인배 손흥민?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 아버지는 자식 교육도 이렇게 잘 시켰을까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짜 문제는 대한축구협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